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훈장 오신남에서 차유민 역할 맡은 장승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가겠습니다. 차유민이라는 인물은 자신에게 처해 있는 현실과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물입니다. 저에게 도전이란 성장이다. 지금도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. 훈장 오신남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대사 중에 너는 잘 살고 있느냐라는 대사가 있어요. 시청자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너는 잘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좋은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아침을 마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7시 50분 첫 방송하는 풍장 오신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